농협 충남지역본부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제철을 맞은 딸기로 잼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먹음직스러운 딸기잼을 만드는 정성스러운 손길.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논산시 관내 농가에서 직접 수확한 딸기로 방부제나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고급 수제잼을 만듭니다. 최근 값싼 수입 과일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농가를 돕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충남지역본부는 앞으로도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등 우리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